안녕하세요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 새로운 Z8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니콘 홍보자료 한번 보셨고요 Z8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세부적인 부분 미리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Z8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 영상에서 보셨듯이 Z9을 좀 깎아서 만든 그래서 세로그립 일체형이었던 Z9 플래그십 카메라가 세로그립 분리형의 조금 더 작고 가벼워진 카메라로서 탈바꿈 된 그런 기종이고 보다 새로워진 더 강력해진 기능들을 몇 가지 추가하고 있는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 FX 포맷이고요 4571만 화소 넓은 감도 기본 감도 대역 갖고 있고요 확장감도 더 늘어납니다 구성연소 촬영이 최대 120프레임에 달하는 압도적인 전자식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고요 일반 촬영에서는 20프레임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8.3K 60P 촬영까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영상 촬영이 상당히 강력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910g이라서 아주 가벼운 기종은 아닙니다만 플래그십 기종에 해당하는 사실상 줌 플래그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휴대성까지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휴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있고요 풀프레임 FX 포맷 적층형 CMOS 카메라를 사용한 기종 중에서는 지금 출시 예상가 저는 3997달러 정도 보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전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적층형 센서를 사용한 최신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서는 가장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비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K UHD 60P 화질로 최대 125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시간이 한층 여유로워진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8K UHD에서는 30P에서 90분 이 얘기는 뭐냐면 프레임이 좀 더 많아지거나 설정에 따라서는 조금 더 줄 수가 있다 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발열에 대한 부분 챙겨가고 처리 속도가 확장이 되면서 보다 더 긴 촬영시간 할 수 있다 8K 오버 샘플링은 고해상도 4K UHD 동영상이라 화질적인 부분에서도 8K를 오버 샘플링 처리해서 4K로 만들어준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Z9이 1349g이었는데 910g에 대해서 거의 무게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사이즈 크기에서도 D850 대비 15% Z9 대비 30% 그러면서 세로그랩이 잘려졌기 때문인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줄여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로그랩을 별도로 구매해서 장착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Z9을 상당히 팀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액정 모니터가 세로 4축 틸트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하이레벨, 노우레벨, 웨이스트레벨 어떤 자세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유튜버라든가 저 같은 사람들도 제 화면을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화면까지는 아니라는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일반적인 전문 촬영자들에게는 최고의 LCD 틸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줌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바디이기 때문에 영하의 환경에서도 경기는 영하 10도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방진방적이라든가 내부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배려가 되어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정적인 핸드헤드 촬영이 가능한 최대 6단의 손들림 보정 효과 5축 보정 바디 센서 시프트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보정을 해주고 렌즈에서도 VR이 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약 6단, 6스탑이죠 손들림 보정 효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 차량 모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다양한 차량을 서포트 한다고 하고 있는데 2부의 밝기를 낮춰서 풀컬러로 확인해준다던가 스타라이트 뷰, 저의도 검출범위가 상당히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 또 버튼은 일루메이션, 조명이 이렇게 지급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또 상단에 액정 창입 제공이 되지 않는 기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니코는 이 부분을 Z8에서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노출 촬영을 한다던가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작아졌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넣어딱 뺐다, 피로도, 사진가의 피로도로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Z9 같은 경우는 짐벌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고급의 더 강력한, 크고 무거운 짐벌을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불편함이 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Z8은 작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짐벌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짐벌 촬영을 편리하게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동영상 기능이 정말 중요해요 사진은 기본으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기종이고 잘 하겠죠 동영상의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어떤 기대치를 갖게 만드는데 일단 세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미세 조정까지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8K 오버 샘플링으로 4K 60P가 지원이 되는 기종이고 8K 촬영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엑스피드7이 들어가면서 적층면 CMS 센서에 또 4700만 화소의 고해상도 기종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캡처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간포착에 있어서 딱 이 부분을 놓치기가 딱 쉽잖아요 이걸 적용하면 그것을 적용해 줄 수 있는데 잘 사용하기 익숙하지 않으면 좀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익숙하게 적용만 자신이 하게 된다고 하면 순간포착이 중요한 포토그래퍼 영상사진가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20프레임 고속프레임 캐쳐에서는 화질이 JPG 노말로 고정이 되고 컷수는 고속연속 촬영 보다는 적어집니다 고속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촬영을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1000매 이상 최대 화질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컷을 사용할 때에는 약 20프레임의 고속연속 촬영을 통해서 일반적인 고속연속 촬영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폴 연속 촬영이 된 것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파일 관리를 좀 더 편의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최상위급 전사식 셔터이기 때문에 물리기계 셔터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진정한, 못하네요 진정한 블랙아웃 프릴을 실화한 라이브 부파인더를 가지고 있다 전자식 부파인더를 가지고 있는 약점을 상당히 많이 개선했고 그런 블랙아웃,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현상이 거의 사실상 많이 없는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 100% 없다고까지 보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그런 기종 타사의 제품들 혹은 자사의 기종들보다 많이 줄어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진한 피사체 검출 능력과 AF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좀 큰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 복합적으로 검출되거나 이런 조류 촬영 이런 부분에서도 프레임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기존의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들보다 Z9에서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었는데 Z9 또한 그 부분을 잘 이어받았고 보다 더 향상된 알고리즘이 살짝 더 적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출시 시기 차이가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적화는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검출에 보다 더 특화시켜서 자동으로 하면 인물이나 동물이나 탈 것 이런 것들이 변경된다면 비행기 모드가 추가가 되었고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들이 탈 것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에 중심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주를 촬영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해도 당연히 자동차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물이 보이게 되면 인물에도 또 초점이 옮겨질 수 있거든요 탈 것으로 설정하면 자동차의 외관에 좀 더 포인트를 둔 보다 더 직관적인 중점을 둔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것들이 귀찮다면 그냥 자동에 두셔도 무방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소 사이즈 얼굴을 검출한다 이렇게 먼 곳일 때 아무리 요즘에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굉장히 AF들이 발전했지만 이렇게 작을 때 굉장히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이 부분이 니콘 Z9과 동일하게 차량 범위의 가장 긴변이 약 3% 굉장히 잡은 부분까지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강력한 세계 최소 사이즈다 그러니까 소니나 캐논 경쟁 기종들보다도 더 작은 범위를 검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작을 때부터 잡아내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커졌을 때 자연스러운 팔로우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약간 커졌을 때 이런 사이즈에서만 아이고 화면이 약간 잘라졌습니다 아무튼 이 화면이 확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부터 잡게 되면 순간적으로 AF가 흔들리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진 촬영에서도 고속연속 촬영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3D 트래킹도 여전하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뿐입니다 이 포인트가 쫓아가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화면 자체가 잘 따라가는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우수한 성능 역시 예상이 됩니다 인물 검출에 있어서 굉장히 빨라진 기존 Z9부터는 과거의 니콘 AF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럼 대폭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용자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이 정도의 AF 성능이 아직 Z8의 실시적인 부분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Z9을 기반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부는 발전을 했을 거고 일부는 살짝 빠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동일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F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걸로 촬영이 안 된다면 그냥 촬영 기술이 없는 것 쪽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진화된, 발전된, 충분히 뛰어난, 최고의 영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플리커 현상을 줄여주는 뭐 이런 이런들 당연히 있고요 이물질 센서의 먼지를 센서의 필터에 불속 코팅까지 적용을 해서 쉽게 렌즈의 먼지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코팅이 들어감으로써 오염을 막는 것도 있지만 들어갔을 때 쉽게 불어낼 수 있는 이런 건 렌즈의 최 대물렌즈 부분에 적용이 돼서 상급 렌즈들이 적용되는 게 센서까지 들어갔다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사용 시간을 늘려주는 외부 전원 이거는 Z9처럼 만들어서 새로 촬영해도 편리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긴 촬영할 수 있고 별매를 통해서 아답터를 직결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분이 있고 상향 USB 잔자를 통해서 PD 충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고조배터리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XQD 슬롯에다가 SD 메모리까지 적용된 두 개의 메타보리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데요 니콘 카메라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을 지금 현재 1순위로 선도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종들이 더 빠른 속도 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채택함으로써 약간 카메라가 좀 언다라고 해야 되나 프리징 상황도 이따금씩 설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굉장한 트러블이죠 저 같은 전문 프로 사진가들에게는 영상 사진가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니콘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거의 보고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고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잘 억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큰 멜트에요 이렇게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이 타사 제품들이 쉽게 무조건 언다 무조건 파일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조금 더 많아서 그 보고가 많은 것과는 저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니콘 카메라가 훨씬 더 하드웨어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 니콘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신뢰성 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가장 그 신뢰성 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바로 니콘이고 이 부분은 프로 사진가라고 하면 말도 할 수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 이 클레임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이 전반적인 기술이 상향 편준화된 지금의 기준이라고 하면 가장 빛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장 잘해내는 게 니콘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영상 부분 넘어갑니다 4K UHD 60P로 최대 125분 8K UHD 30분으로 30P로 최대 90분의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발전된 AF 성능, 인물, 동물, 조류, 비행기, 모터스포츠, 사이클, 기차 같은 부분까지도 강화가 되었고 특히 비행기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소의 얼굴을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자 큰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타사 카메라와의 비교인 건데 이건 어떤 타사 카메라인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먼데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초점이 우룩하면서 흔들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영상 쪽에서 상당히 더 오히려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고 사진에서도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AF 속도를 느리게 또 빠르게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초점 확인의식은 확대표시 눈 검출됐을 때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타사들도 있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기지대는 기계식 셔터를 쓰기고 기계식 셔터가 없는 기종이에요 Z9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적층형 센서의 전자식 셔터의 성능이 최상위로 들어간 기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셔터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플리커 같은 부분들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롤링 셔터의 외곽도 최대한 억제가 되어 있는 전자식 셔터의 약간의 약점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최소화된 가장 진화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는 기종입니다 복수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세 페이지는 좀 개선이 니콘이 상세 페이지가 좀 약한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임 합성이라는 부분은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지만 웬만한 이미지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킨 소프트닝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원본에서 고해상도 카메라고 이러다 보면 DSLR이 이제 스마트폰보다 좀 밀리는 부분이 얼굴이 이쁘게 나오지 않는 부분 피부 같은 것들을 보정을 자동으로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Z8에서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니콘의 대단히 높은 해상도 아주 뛰어난 세부무사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인물이 촬영을 꺼리게 된다던가 촬영가가 호보정에 너무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야 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사의 기능이 있는 기종들도 개선을 좀 안 시키고 있는 적용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니콘은 지금 넣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대폭적으로 강력하게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 굉장히 많고요 이미지 8M 사이즈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스냅 브릿지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무선으로 전송하는 거죠 동영상에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발전된 부분들 12비트 앤 로우라고 RAW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전문 촬영에서도 프로덕션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곳에서의 제작에서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성 기록에 있어서도 충분히 좋아진 발전된 이런 XLR 슬롯을 통해서 전문 마이크들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연속한 동영상 프레임은 사진으로 추출해서 만들 수도 있고 카메라 내에서 타임레스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되는 게 힘들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소프트 스킨 효과가 들어가서 오프를 했을 때와 강하게 했을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사진 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들어가서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고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더욱 발전시켜주길 바랍니다 네, 렌즈가 니코르 제트 렌즈가 정말 우수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렌즈를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서드 파티 쪽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니가 서드 파티 렌즈들이 많이 지원이 되면서 지금 미러리스 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캐논과 니콘이 가장 잘 나갔는데 그때 서드 파티의 지원이 캐논과 니콘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도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캐논 같은 경우는 렌즈를 서드 파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던 것도 이제 안 나오는 추세라면 소니는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았기 때문에 가장 렌즈 선택권이 편하고 니콘도 자사의 렌즈들이 대단히 우수한 건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조금 더 저렴한 걸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용자마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렌즈의 장점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준다라고 해서 판매량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사용자를 늘려서 네이티브 렌즈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쪽으로 흐름이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미지 렌즈 로드맵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렌즈는 네이티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조금 더 렌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프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실기가 저도 프리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리뷰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ady, action.